1강에 2번 갑니다. 2번. 약간 눈에 나쁘지 않으라고 이걸로 한건데. 잘 안보여? 아니요. 잘. 눈에 필요가 들어 한거잖아 이게. There is no and no better place. 끊어요. 얘가 너무 싸죠?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장소 얘기에요. To spend the 4th July. July 몇월이야? 7월 4일이죠. 7월 4일이 무슨 날이야? 미국에서? 결혼기념일. 오케이. 거짓말이구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에요. 그렇죠? 미국의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야.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은 굉장히 큰 행사에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별게 없는데. 걔네들은 이날 대단히 많은걸 한단 말이야. 7월 4일을 보낼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벤 3번 채용. 뒤에 벤이 나오니까 앞에 비옥도 배럴 가있는겁니다. Here. 여기보다. Imposing at the water cut results. 오케이. 12분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1200원부터 준비하시고, 2번이 끝나고 나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7월 4일을 보내기에 어디보다 더 좋은 장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어디가 제일 좋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죠 Here is a Boston and Mortar Coach Result 이게 제일 좋다는 얘기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좋다 최상급 됐죠 그럼 여기가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니? 이 글의 목적은 몇 번이야? 1번 1번이 일단 답이고요 자 3 분사 부문입니다 3 앉아 있어서 Hi 높여 On a hill 언덕 위에 Above the flathead river 자 이 강 위쪽 언덕에 노역 있어서 앉아 있어서 이 말이야 앉아 있어서 분사 부문인데 이 C링의 주어가 누구예요? C링의 주어는 분사 부문이면 주어가 어디 있어? 뒤쪽에 나와 자 C링의 주어는 얘지 얘 얘가 U가 주어야 그러니까 U가 U가 여기 앞에 있는 거야 빠져 있는 거죠 이 C링 이렇게 쓴 거야 시험 문제는 요거를 Set으로 바꿉니다 Sit, Set, Set 계속 Set으로 쓰면 풀립니다 범고제 자 이 강의 위에 있는 언덕에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 Then and will have 갖게 될 겁니다 Front, Low, Sit 압렬의 Sit, Sit 시트는 뭐야? 아, 좌석을 갖게 될 겁니다 For the firework Firework을 위한 좌석을 갖게 될 겁니다 Firework이 뭐더라? Firework Firework 불타는 Work 작업놀이 불꽃놀이 그렇지 불꽃놀이를 위한 압렬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 앉으면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말이야 자, 황기놀이에서 위치입니다 위치 강 아래로부터 있는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파이어 웍스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문법은 뭘로 낼 수 있느냐 요거를 말을 이주로 살짝 바꿔요 선행사가 웍스니까 어차 됐죠? 아, 여기 있으면 불꽃놀이도 잘 보입니다 뭐, 다른 얘기네 그 다음 스펜드 보내라 보내라 명령문을 시작합니다 day 하루를 with all the other guests 모든 다른 손님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라 이렇게 됩니다 자, 본문 나온다 자, 스펜드입니다 스펜드 여러분들 시간 뒤에 ing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면서 보내다 뭐뭐 하면서 보내다 뭐뭐 하면서 보내다 뒤 뒤에가 여기 having 입니다 having having 구식의 피크닉 소풍을 having 가지면서 보내보세요 여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피크닉 해보세요 앞에 모두 볼 수 있다고 볼꽃놀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bring 또 명령문이야 가져와라 너의 favorite dish 요리를 말이죠 가져오세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왜 가져와 to share 이게 나누기 위해서 and 그리고요 your story 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세요 자,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where you have been 자, where 하고 been이 나오면 어디에 네가 있었는지 네가 어디 갔었는지 에 대한 이야기 자, 경전구조입니다 favorite dish가 A입니다 그 다음에 story가 B에요 X는 bring bring입니다 자, 맛있는 요리 네가 좋아하는 요리도 가져오고요 또 모두 가져오라고 모두 가져와 스토리 스토리 이야기도 가져오세요 왜 가져오는 거야 나는 아, 그렇죠 and 그리고요 what you've seen 네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야 자,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where가 여기 소문자 A what이 소문자 B야 그리고 앞에 of가 X입니다 그리고 어떤 격렬이죠? 네가 어디에 갔는지 네가 어디에 갔는지 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네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나누세요 그렇죠? There will be a pie baking contest 파일을 굽는 콘테스트 시합이 있을 겁니다 for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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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될 인클라인 여기서 한 번 끊어준다 inclin 맥 그냥 뭐 뭐 하고 싶어 하는 원하는 이 말이죠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타위 굽는 콘테스트 시합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가지 놀거리들이 있다니까요. 다음. 그리고요. if you get to be a judge. judge가 된다면. judge가 뭐죠? 판단.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뭐요? 콘테스트에서 판단하는 사람이요. 심사위원이죠. 심사위원이 된다면 you've got it made. 당신이 그것을 got it made. 뭔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challenge. 자, 도전해보세요. 너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on our beautifully. 자, 여기 beautifully 부산에요. land escaped miniature golf course. 아름답게 land escape은 조경이 된. 꾸며진. 조경이 된. 풍경이 된구요. miniature가 뭐야? miniature. 작은. 작은. 미니. 골프. 골프 코스가 있어요. 그 위에서 친구랑 가족들한테 챌린지. 도전을 해보라는 얘기는 골프 시합도 해보세요. 이 말이죠. sitting. 놓여있는. in lovely flower garden. 아, 사랑스러운. flower garden이니까 화단이지. 화단. 화단에 놓여있는 미니 골프장이 있어. 그 골프장에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시합도 해보세요. 됐죠? 놀거리들이 많다는 얘기지? 네. 목적이 뭐라고? 휴양지. 휴양지 광고하는거죠? 마지막에. make your reservation only. 끊어. make reservation이 뭐야? reservation. reservation. make reservation 뭐야? 예약. 예약을 미리 하세요. 일찍 하세요. reservation. 왜냐면요. since부터 make 때까지가 1번. 왜냐면요. we'll fill up fast. that week. 우리가 that week. 그 주가 되면 fill up이 뭐야? fill up. 채우다. 채우다죠. 우리가 빨리 그것을 그 주에 채우게 될 거기 때문에. since 때문에. 그 주가 되면 빨리 차니까 빨빨리 예약을 미리 미리 하세요. 어디 광고하는거야? 맨 위에 있는 motor coach run what. 라는 휴양지를 설명하는거지. 그치? 놀거리도 있고. 불꽃놀이도 볼 수 있고. 그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파이 콘테스트도 있다. 볼 포장도 있다. 그죠? 미리로. 그치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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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